사랑한 앨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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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께 곡수 부탁드립니다. 이야, 잠시만요. 아 아까 팀은 무릎만 걱정했는데 이 팀은 전신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뭐 그 털기 하는 거 있잖아요? 시비지장이 닦고일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막 간이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아유, 소화가 잘 되겠어요. 사실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절대 불가하거든요. 일단 리더분 나와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멋진 곡에 모여준 힙파티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분께 잠깐만 좀, 어, 혹시 이 힙파티 구성 멤버가 이게 다인지 한번 궁금한데요. 네, 얘기해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건가요? 어떻게 구성하게 된 건가요? 아, 친구들이 제 춤을 보고 반해서 연락을 막 이렇게 하고 너무 마음이 잘 통해서 저희는 결국 본인이 젤이다? 본인이 잘났다? 이런 말 아닌가? 아니요. 여기 계신 모든 다 최고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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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성이 됐냐는데 여기 계신 모든 다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아무튼 우리 멋진 다시 한번 공연 보여준 힙파티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힙파티가 궁금하시다면 힙파티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나요? 영상, 유튜브? 페이스북에 댄스 힙파티 치시면 페이지 나올까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네.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힙파티였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